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게요. 뭐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도 마음도 그렇지만 그런거 다 떠나서 일단 제가 지금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고 약도 먹고 제 나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지금 이렇게 누군가가 같은 슬픔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게 저는 참 안심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에 약속한 그 3개월의 기간이 지났고 벌써 몇달이 더 흘렀죠. 그런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는 여전히 그냥 이렇게 한집에서 다같이 살고 있어요. 일단 저희 시동생 여자친구 없구요. 물어보니까 결혼생각도 아예 없다고 합니다. 뭐 제 생각이지만 아마 저희 아이가 자꾸 눈에 밟히는 그런 느낌이구요. 또 저희 아이도 이런 삼촌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이제 막 뭔가를 알기 시작하면서 말이 트이는 시기에 삼촌과 같이 살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솔직히 저는 다 좋습니다. 이런거는. 이런거만 보면 다 좋아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이기심일 뿐이고 계속 이러면 안되는거니까 일단 집을 내놓긴 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아이고 너무 아깝다. 보태줄테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좀 살아라. 이러고 계세요. 마치 뭐랄까. 서울에 살고 있는 당신들 딸과 아들 손주들 살집을 대신 만들어주고 같이 살아라. 이런 느낌으로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는 결국 형수와 시동생 사이니까 언제까지나 이렇게 계속 있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고 아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이상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지금도 저희 남편 너무너무 그립고 많이 사무쳐요.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지금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디 그런 이상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저희 두 사람 대화도 전혀 없어요. 정말 진짜 친남매 같습니다. 싫어서 그런게 아니고 그냥 한 집에 살고 있는 실제 친남매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젠 정말로 친남동생이랑 의지하며 사는 그런 느낌. 비록 나이는 동갑이지만 정말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또 아이가 있으니까 저희 시동생도 그런게 딱 느껴지고요. 주말의 경우 시동생은 골프를 치러 가거나 친구들 약속이 있고 저는 아이랑 외출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시부모님이 일부러 찾아오지 않는 이상 주말을 다같이 놀면서 보내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저희 동네에 아이 친구들 엄마들도 그렇고 또 어린이집에 있는 엄마들도 그렇고 시동생이 제 친동생인 줄 알아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시동생이다.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민인건데 혹시라도 이게 소문이 나게 되면 이상한 눈초리로 보진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고요. 그렇다고 이게 또 옆집에서 따로 살 형편은 안되니까 만약 나가라고 해야 된다면 일단 저도 칩을 팔아야 되고 사이즈를 줄여서 다른 동네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동생은 아마도 주식을 빼가지고 오피스텔을 알아봐야 할 거예요. 어떤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역시 이대로 시동생과 계속 같이 사는 건 무리겠죠? 여러분 생각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스니의 엄청난 슬픔과 그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죠. 계속 그렇게 살면 스니 시동생 평생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꿈도 못 꾸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어떤 미친 여자가 자기 형수랑 단둘이 사는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아니 이것도 좋게 말해서 믿어주면 그나마 다행인 거지 아마 진짜 본 가정이 따로 있다 두 집 살립니다 이런 생각 할 거예요 분명히 상대가 호의를 보여도 거주랄 줄 알아야 됩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분께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미안한데요. 이거는요.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아는 멀쩡한 사람 인생을 통째로 망치는 거예요. 지금 스니 시동생 손 닿는 데까지 사람을 찾고 또 자기 미래를 그리려고 해도 이미 많이 늦은 나이라고요. 2번 맞아요. 아무리 아닌 걸 알고 있다고 해도 당장 내 처지가 힘들면 주변 사람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니 마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집 살리면 정리하고 아이랑 나와서 따로 사세요. 살 길 찾아야 합니다. 맞잖아. 어차피 오래 못 갈 거고 시부모님이나 시동생은 스니랑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챙기는 거지만 그렇다고 그 측은지심에 평생 스니를 돌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 스니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야 서로에게 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되고 시동생 결혼하면 님이 더 힘들 거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러니 차라리 당장 나가는 게 안 되면 홀로 서기라도 먼저 준비를 하세요. 3번 젊은 나이에 남편을 보냈다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죠. 남들한테 말 못할 사연은 스스로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개족부로 보이기 전에 지금 당장 정리를 해요. 4번 지금 당장은 어렵다면 최대 연말까지 시간을 넉넉히 잡고 스니와 아이의 자립을 제대로 준비하세요. 보아하니 스니 친정에 기댈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시부모는 먼저 가버린 자기 아들이 남긴 그런 손주, 핏줄이죠. 그런 핏줄과 연이 끊어질 게 무섭고 물론 좋은 사람들이니까 스니에 대한 염려도 가득 있겠죠. 그러니까 시동생이 가족 대표로 와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까이 살면서 자주 보면서 지내는 건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지. 내 장담하는데요. 이대로 있다가 스니 시동생 혼사격 100% 무조건 막힙니다. 시동생이 본인은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까? 설마 그걸 곧대로 믿는 건 아니겠죠? 아니 그런 상황에서 불쌍한 형수와 조카가 있는데 나 결혼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하겠냐고. 이거 아무튼 절대로 안 되는 게 반대로 예를 들잖아요. 언니를 먼저 보내고 부모님이 시켜가지고 형부랑 조카 이렇게 3명이 한 집에 계속 살았다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남자가 없겠죠? 이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스니는 동생으로 생각하겠지만 또 시동생도 마찬가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문제는 이거야. 남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미친 집안인가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게다가 그걸 시부모가 권했다니 아이고 이건 정말 아니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대댓글. 그렇죠. 이게 아니고 만약 반대로 아내가 죽고 처자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여기 댓글들 완전 다 뒤집어졌을 거라고. 그나마 스니가 연약한 여자니까 좋게들 이야기하는 거야. 정신 차려요. 5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마음이 약하니까 생긴 일이네. 근데요 연민이 정이 되고 또 정이라는 게 되게 무섭잖아. 특히 이런 말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현실을 좀 이야기해보자면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천만분에 하나라도 실수 같은 걸 하는 날에는 진짜 개족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도 그렇게 좋게 안 보니까 그게 문제지. 얼른 내보내요. 6번. 솔직히 말해봐요. 님도 뭔가 불안하니까 이런 걸 쓰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큰일 나기 전에 빨리 집 팔고 따로 살아요. 7번. 뭐 세상이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또 내 생각대로 절대 그렇게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따로 살아도 그래. 나중에 시동생 여친 생겨가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로 의심을 단 0.00001%도 없이 고지곳대로 믿어줄까요? 시동생은 네 남동생이 아닙니다. 당장 따로 살아라고. 8번. 쓰니 시동생 거기서 사는 동안 연애 절대 못할 거고 또 아이도 그래 삼촌 껌딱지 되어가지고 달라붙어버리는데 그러면 삼촌도 마음 아프지 정들어서 어쩌지 못하는 거고 결국 뭐야 인생을 통째로 말아먹는 거야. 그냥 독하게 마음 묻고 단호히 쳐내세요. 아니 세상 어떤 집이 남편 없는 집에서 시동생이랑 삽니까? 시부모도 이해가 안 되고 참 그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 물론 남편을 먼저 보낸 그 아픔 내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요 내가 아픈 것만 보지 말고 다른 것도 좀 보라고요. 9번. 저기요 아줌마 정말 미안한데요. 이거는 아줌마의 이기심이에요. 내심 시동생이 평생 여자 절대 안 만나고 지금처럼 늘 영원히 언제나 님이랑 님 아이 옆에 있어주길 바라는 거죠. 10번. 이것은 서로를 위해서라도 따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맞아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욕한다니까 그 속사정은 알아도 욕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정은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죠. 그런데 자기들이 아무리 순수하다 해도 세상은 그렇게 보질 않거든 그렇다고 세상이 썩은 동태눈골로 보는 건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거예요. 물론 그게 뭐 너무 일반화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당사자들이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거지. 그 하나하나 어떻게 해명하고 삽니까? 그렇죠? 그래서 빨리 자립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감사합니다.